케운즈에요. 케운즈에요. 왜? 이.. 어느 맥락에서? 그때 왜.. 마켓이 열렸었잖아? 생각지 못했는데. 어. 그게 뉴질랜드였나요? 신촌입니다. 마켓? 어디서의 마켓? 뉴질랜드? 아 뉴질랜드에서였던 것 같.. 아.. 케운즈였던 것 같아. 나도 뉴질랜드랑 케운즈 우리 둘 다 갔어서.. 둘 다 여행으로 갔어서 헷갈릴 때가 있어. 근데 케운즈였던 것 같아. 예상치 못한 마켓이 섰었죠. 야시장. 자 미쓰리를 검색해보세요. 오늘 갈 신촌 미쓰리. 어서. 네. 왜냐하면 저는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요. 신촌의 밤을 남겨야 되니까요. 예상치 못하니까요. 예상치 못하니까요. 자 골목골목. 아주.. 여러분 이게 한국 신촌의 밤입니다. 얼마나 화려한가요? 네. 우리 여행을 웃고 싶으니.. 놀러오십시오. 미쓰루이로 해야돼. 루이로 해야돼. 루이로 해야돼. 루이로 해야돼. 루이로 해야돼. 루이로 해야돼. 루이로 해야돼. 나 오래. 나오나요? 나오면은.. 길찾기를 하십시오. 길찾기, 도복 자, 어느 방향인가요? This way This way That way 학생때는 맨날 이렇게 술먹고 노는게 재미인줄 알았는데 재밌었는데 돈 벌면 더 즐겁고 재밌게 놀줄 알았어 고맙습니다